백마리오 슈퍼 익스퍼트 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백마리오 슈퍼 익스퍼트 시작하겠..습니다 저 스프링을 잡으면은 이제 물속에서 좀 이동이 빨라지는데 어허 도와봐야겠어요 안돼 잠깐만 아니 이걸 이러면 여기 들어가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? 아.. 이게 물건을 뭐 들고 있으면 빨라지긴 하는데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어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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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처럼 일단은 위로 갔다가 애들 좀 유인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스프링은 그냥 안잡을게요 아 저 오징어들 시야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젠장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은 안되는데 오징어가 오기 전에 빨리 가야됩니다 오징어가 오기 전에 빨리 가야됩니다 아 근데 일부러 이렇게 좀 길을 꼬아놨어 이거 여기 위로 가지겠는데? 아 여기 물은 안되는구나 아 죽겠다 아아 살았다 물은 아예 그 가시 위로 갈 수가 없네요 물은 오히려 이제 밑에서 가능하지 밑에서 스타드 스타다 끝나나? 어허 어허 요렇게 밑으로 갈 수가 있어요 물에서는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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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막을 수가 없지 아닌가? 저것도 바닥을 깔아놓으면 막아지나? 하하 벽전파는 맵이고 일단은 오호 아이야 아니! 아아 맞다 오른쪽으로도 나오지 저 오른쪽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어? 어떻게 가야 편하지? 어? 또 유령이겠죠? 어? 또 유령이겠죠? 좋아쓰 어? 저 한 번에 위로 갔어야 에... 했을까? 아니겠지? 어 잠깐만 쓰읍 뭐지 이거 스프링? 안좋은데? 가지고 와야되나? 아 잠깐만 이거 쓰읍 안좋은데? 아아아아 아아아아 혹시 뭔가 있나 했는데 없네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스프링 없이 갈려고 합니다 네 스프링 없이 갈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길로 요렇게 아 일로 갈 수 밖에 없네요 어? 헉 설마 선택해야되나 어? 잠깐만 여기 위에 뭐가 있잖아 아 이게 안돼? 오호 오호 여기가 진짜겠지? 그러네 다 가짜였어 아 잠깐만 아아 잠깐만 두 번째로 갑니다 맞아? 오예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밟아야되나? 아 아 아 아 아 아 비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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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 멍멍이가 순간 좀 발판에 같이 타는 줄 알았어요. 오 예스! 끝났죠? 아 이번 판은 좀 운이 좋았다. 저 선택해야 되는 거에서 한 번에 들어와가지고 아 이거... 왜 이렇게 다 기록이 안... 일단 올라가 봅시다. 일단... 아 잠깐만! 이게 안 밟힐 줄은 몰랐네... 이거... 이거 끝날 각인데? 꽤나 많이 왔거든요? 끝날 각이야 이거 아 근데 피스위치 밟아야 되나? 함정인가? 어 역시 끝나게 끝나죠? 끝나게 끝나는데 이리로 가면 못 가겠다. 하아... 하아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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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... 여긴가? 여긴가? 일단 얘는 떨구고... 쭉 달려요... 쭉 달리면서... 마지막... 아... 야... 아니... 히든 블록으로 막아놨네? 뭐 하자는 거야 이거... 어... 일단 그럼 쭉 가요... 여기서 멈춰... 어... 오케이... 그래 언제까지 하나 보자... 끝까지 하네요 끝까지..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 떨구고... 저 꼬리 지점이랑 맞춰가지고 들어가면 돼요... 더럽게 안 맞네? 잠깐만... 까 님아... 에헷... 예아... 에헷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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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.. 우윽... 에헷... 에헷... 저 레일에서는 돌 안 떨어져요... 그렇으면은 너무 쉬웠죠? 저 레일에서는 돌 안 떨어져요... 아 오늘 신기록을 못세우는데? 나 이거 깬거 같은데 네 전 이거 이전에 깬적이 있어서 넘깁니다 10초마리오 아 늦었다 와 이거 올라가기 힘들겠는데? 마지막인가 오 예스